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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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이는 쥐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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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멸치를 넣고 두 마리의 쥐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어제 잡혔는데 우리 돌풍이가 위협을 하니까 죽었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밤새도 잡혔습니다 야 땅은 왜 파냐 안 돼? 수풍? 못 열겠어? 포기한 거야? 겨울 되니까 쥐들이 닭장으로 많이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자세를 시작했어요 공격 자세를 시작했어요 공격 공격 풍성 고구려 공격 공격 이리와 이리와 야 순평 별 관심 없어? 네 세번째 잡힌 쥐입니다. 엄청 큽니다. 벌써 어제와 오늘 세마리째 쥐가 쥐덫에 거졌습니다. 돌풍이는 호흡이 가쁘지 않은데 순풍이는 호흡이 가쁘네요. 임신원에서 그런건가?